. 그건 한마디 전쟁이었다. 그날 밤의 싸움은 부항 여행이란 단어가 생긴 일을 가장 처절했던 싸움으로 역사에 기록됐답니다. 니들은 오늘 다 죽었다. 최기동 너 강산구 24호에 최기동 맞지? 영희 너 상구시라고 살까 싶었는데? 대기란 건데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어 그래. 너 오늘 사람 좀 대. 내 교육방식에 불만 있는 놈 누구든 손 두고 말해. 우리 몇 달 맞나? 사심이 늘고 찌르고 구데이 파서 먹고 막 이래야 안 되겠나? 진짜 배째야 되겠구만. 아이쿠. 따라와. 따라와. 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니가 여기 어쩐 일이냐? 나 주란씨한테 관심이 있다. 너 한번 해보겠다 이거냐? 니가 나랑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? 그런게 아니냐? 야 이 주란. 크리션. 이 새끼들 이것도. 전부 다 낙감 베넘으로 시작해야 된다. 안 부터. 안 부터. 안 부터. 강산구 24호에 최기동. 니가 감히 나를 쳤어? 니가 이젠 확실히 감히 줘버려구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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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간. 그러면 계속 그러기좋аны 안 갈까? 예시대만을 떠ET서 하자. 어 어새냐? 옛날같지 않아서? 야 나 최기동 이야. 최기동 이 아악. 그게 바로 나. 하지만 내вар 까리선 나... Dafim은 억말로만에 개인적으로 건젔뜨던 누나들. 보닷 우리에게 아주обр extremely. 여기에 있을 거듭니다. 든오.